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?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로 구성되는데요. 민생치아는 자치경찰이, 정보보완 등의 광역범죄는 국가경찰이 맞게 됩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?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경찰 권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. 그래서 국가경찰, 자치경찰 이렇게 쪼개서 힘을 나누겠다는 겁니다. 또 지금까지는 치안 행정이 국가중심이었는데요. 앞으로는 권한을 지자체로 나누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. 자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 자치경찰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요? 지역 맞춤형, 특파된 치안 활동이 가능해집니다.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. 시도지사 아래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까 하는 우려도 지적됩니다. 이제 막 닻을 올린 자치경찰제. 치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,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